캐스팅 오늘 어떻게 캐스팅 좀 따내야 될 텐데 아이고 오늘 배역 따라 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오늘 찍을 영화가 태극기 펄럭이며 라는 전쟁 영화에요 오늘 좋은 배역 따길 바라요 한번씩 봐 한류스타 이용진 씨 안 왔나? 뭐야 오늘 이용진 씨도 와요? 이용진 씨 오면 시작할게요 또 와요 형 이거 응? 나 캐스팅 된 거 아니었어? 아 이거 확정됐지 근데 이번에 스타다큐도 찍는 거 있잖아 아시아의 프린스 이용진의 스타다큐 그것 때문에 지금 찍고 있다니까 지금 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오디션을 봐 아 한 번만 하자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감독님 이용진 씨였습니다 아이고 이영진 씨 아이고 반가워 고마워 성민 감독 반가워요 저번에 회식 때 술 먹고 실수 많이 하던데 아주 술 먹으면 아주 개가 되드만 아주 아 내가 그랬나? 연기에요 아 깜빡수만 넣었네 아 그럴 수 있죠 뭐 어휴 표정 좋아 아주 개똥같이 생겼네 아주 좋네 어? 어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 어쩐 일로 여기로 아 예 사챗빛이 있어가지고요 그쯤 갚으러 왔습니다 아 얼마나 되길래? 예 10만원이요 이번에 안 갚으면 장기 얘길 꺼내더라고요 걱정 마요 뭐 캐스팅 안 되고 그래도 내가 뭐 그쪽 장기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내 자리고 아 예 알겠습니다 표정 괜찮네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역이 이 전쟁 중에 폭탄 맞는 배역인데 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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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너무 정신없어 뭐야 이상해 뭐야 당신 아 미안해 저기 한 명씩 볼게요 한 명씩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거부터 할까요? 폭탄이다 퐈아 퐈아 으아 어 좋았어 깔끔했어요 자 다음 볼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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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피했어요 아니 폭탄을 왜 피해 근데 지뢰 밟은 거 같은데요 뭔 소리야 아 거기 지뢰가 왜 있어 발을 뛰어 그러다 돼지면요 이러다 좀 개죽음이에요 이거는 떼어볼까 아 으악 다리 두짝 타나갔다 아 참나 다 미치겠네 아니 뭐 소풍 왔어? 아 미안해 뭐 피크닉이야 뭐 이렇게 신나 나들 힘 좀 빼자고 연기할 때 뭐 이거 어 있네 다리가 말도 안 되는 연기라고 말도 안 되는 연기를 아 도와줘 은재씨 아 같이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랑 아 이거 좀 받아봐 아 진짜 폭탄 맞으면 그런 반응 안 된다니까 그렇지 도매한 거 줘봐요 한번 자 액션 야 피해 다 피해 내가 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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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씨 으악 어 용주씨 어 어 용주씨 팔 어 용주씨 팔 용주씨 팔 용주씨 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오우 나 진짜 없어진 줄 알았잖아 용주야 예 역시 용기는 이용진이야 용주씨가 하면 되겠네 이거 아이 그래도 이것도 장기 보는 봐야지 또 이 사람 아 참 장기 남았구나 예 공평해야지 지무야 전쟁영업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뭐 사람과 전쟁 밖에 안 보는데 하지 감지 준비한 거 폭탄받는 거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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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띄기로 한 마리야!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소풍 왔어? 이거 삐 소리 어디서 오겠어? 음향 감독님이랑 친해져요 왜 나만 들어줘? 반치가 아니야? 삐 소리? 뭐 이렇게 오바의 힘 좀 빼자고 알겠습니다 아 요기씨 미안한데 이걸로는 제가 못 정할 것 같고 연기를 하나만 더 볼게요 너무 안 될 것 같아 다음 배역은 정제인 중에 총 맞는 군인 역할인데 잠깐만 잠깐만 한 명씩 볼게 한 명씩 저부터 할까요? 대한민국 만세 연기 잘하네 고맙습니다 인택씨는 시체 역할 좀 해줘 시체 역할이요? 다 준비하고 와요 나가서 준비할게요 네 그래요 자 다음 볼게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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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사우디 만세! 나가. 조금만 있을게요. 아니 뭐 소풍 왔냐고 다들. 뭐 이렇게 오버하냐고 지금. 미안해 좀 더 하죠. 아니 총 맞았는데 저런 연기를 어떻게 하냐고. 뭐 아살라모 할라인쿠는 뭐야? 이거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안 해? 잘 했으면 벌써 했지 그럼. 애들 치지 마. 애들 치지 마. 그럼 굉장히 몰라 지금 사람들이. 저희 동료 되지 맙시다. 연기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상한 연기 보고 오셔가지고. 일단 총 쏘는 거. 하나만 틀어줘봐요. 만세. 이거 너무 오버하잖아 지금. 아 이거 죽이자고. 역시 연기는 이용진이야. 역시 연기는 이용진. 이거 이용진 씨가 하면 되겠네 이거. 그럼 나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비가 묻었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뭐야 이거. 빨리 어떻게 준비해 이걸. 뭐야 이거 구멍 왜 왜 있어 이거. 이게 왜. 힘 좀 빼자고. 힘 좀 빼자고. 소풍 왔어. 재우신데. 얼마든 지겨줄 수 있어 그런 거. 잠깐만요. 이배혁은 이걸로 안될 것 같고. 마지막 주인공 역할은. 연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 받는 역할을 애드립으로 좀 보여주세요. 좋다. 고문 받은 적 있어? 아니 뭐 없는데. 난 고문 항상 했었어 사람들. 언제. 겁나 새끼야. 왜 이래. 방이 왜 이래. 뭐야. 잘 보라고. 누가 연기를 그렇게 오버해서 해. 상담사 와가지고. 스위치 좀 올려주고 그거 좀 해줘 봐. 받아줘. 말해 이 자식아. 어디 있는지 말해. 말해 이 자식아. 말할 수 없다. 역시 엉기는 이용진이야. 누워. 누워. 나는 말할 때. 물고 물이야. 나는 말할 때. 야 야 인두가. 인두가 빨리 안 치셔. 안 치셔. 차가워. 차가워. 내 사람이. 내 사람이. 내 사람이. 10만원 줄 테니까 가. 가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캐스팅 돼야 할텐데 아이고 배역 따로 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엄청 슬픈 영화에요 제목이 야호 내 여자친구는 죽었다 라는 엄청 슬픈 배역인데 오늘 꼭 좋은 역할 따내길 바래요 한번씩 봐 할류스타 이용진씨 안 왔나? 이용진씨도 와요? 이용진씨 오문 시작할게요 응? 형 이거 오디션 봐야 돼? 아 이거 잡지 촬영 때문에 하는 거야 한류스타 이용진의 생생한 오디션 현장 야 이거 잡지 10페이지 나가는 거라니까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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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오디션을 봐 아유 한 번만 딱 한 번 봐주자 자 감독님 이용진씨 왔습니다 아이고 이용진씨 고마워 연기에요 연기 어 인택씨 아 맞아 저번에 사극할 때 내가 100만원 벌려고 한 거 있잖아 어 그거 드릴게요 예 그랬어요? 연기에요 연기 야 잘한다 아유 개똥같이 생겼네 아주 어이 처음 보는 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돈 벌려고 갔습니다 왜? 뭐 돈 벌 형제가? 아니 형 있는데요 근데 왜 같이 벌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자석 중이라서 괜찮아요 뭐 캐스팅 안돼도 네 뭐 형이 PC방에서 알바한다 그랬나? 네 내가 얼마든지 가서 대신 자리주삼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역이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죽어서 오열하는 배역인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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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저기 저기 한 명씩 볼게요 한 명씩 저부터 할까요? 네 자 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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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비수가 비수가 일어나 비수가 비수가 오웅 오케이 좋았어요 깔끔했어요 이야 자 다음 볼게요 자 레디 액션 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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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수기? 미수기?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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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소리가 죽었다 운명을 어디서 만들어 온 거야 이거 힘 좀 빼자고 불사신이야? 뭘 계속 살아나? 미안해 좀 도와줘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화 친구가 죽으면 이렇게 반응이 안 된다니까 내면 연기가 돼야지 자 레디! 액션! 미숙아! 미숙아! 오 연기 좋다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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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나갔어! 미숙아! 용지 씨! 용지 씨 괜찮아 용지 씨! 미숙아 저 성민 감독이에요 어 성민숙이 연기에요 연기 yo-o-o 이거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네 이거 용지 씨가 하면 돼 그냥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세트ree insan이 밀가루가 이렇게 만큼 자극하는 형을 가지는 동생 기회는 줘야지 기회는 어이 이 사람 남았구나 저기 뭐야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뭐 친구도 없는데요? 뭔 소리 하겠어 준비 한 번 해보세요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미숙아 미숙아 일어나봐 미숙아 나야 나와서 일어나봐 미숙아 일어나봐 미숙아 아니 뭐 이렇게 공기를 마셔 미숙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이 여식아 우리 미숙아 살려놔 우리 미숙아 살려놔 우리 여식아 미숙아 살려놔 미숙아 살려놔 미숙아 여기까지입니다 김 좀 빼라고 야 저렇게 옆에 사람 이용하는 게 어딨어 아 예 티비에서 티비에서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났어 오늘 어? 야 소풍 왔어? 야 안 그래도 김밥 싸왔는데 야 뭐하는 거야? 장난쳐 지금? 야 공개 코미디 보러왔냐 지금? 야 안 그래도 팔찌 차고 있는데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예 적당히 하자고 적당히 힘 빼고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뭐야 용진씨 미안한데 연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작은 역할이니까 자 오인택씨 네 제가 할까요? 예 오인택씨가 좀 해주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준비 좀 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시켜? 도와줘 도와줘 자 다음 배역 캐스팅할게요 자 다음 배역은 여자친구를 못 잊고 술을 먹다가 술 취한 배역인데 저기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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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마시면 취해 지금부터 마시면 취해 조금씩 조금씩마 조금만 진짜 술인데 이거? 네 지윤씨 부터 볼게요 네 수고맙습니다 수고맙습니다 자 됐어요? 아 예 전 술이 세요 네? 뭐야 아 이제 됐어요? 아 조금 더 먹어야겠어 맞다 아 이거 센 술인데 저기 뭐야 자 됐어요? 자 레디 액션! 뭐야 이거? 입에서 이런 게 나와? 뭘 먹는 거야? 왜? 취했네? 뭘 쳐나 봐? 뭘 봐요? 영일이 형 MC 똑바로 봐요 어이 꽹과리맨 아니 직맨이야 CA 사물놀이반이었나? 자 아니 숙취했으면 나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 숙취했으면 뭐 이런 사람이 왔어 그래도 나에게는 이 행운의 360 신발이 있어 나는 오늘도 이 신발을 신고 꿈을 향해 달려갈 거야 이 행운의 신발 신고 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그대랄서 세상이 더 아름다죠 난 행복합니다 나가 어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이 또 언제 짜서 언제 어? 내 정체를 걸린 거 아닌가? 아 용진 씨 아 용진 씨 좀 도와줘 아 피크닉이네 월사 안 는다 아주 나 아 용진 씨도 좀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몰라 아유 아 잠시만 감사합니다 아우 이 사람도 많이 취했네 아 잠시만 용진 씨 보고할게요 아 이 사람 적당히 좀 먹어 나 먼저 하고, 나야 나, 나 먼저.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야, 나 죽고 싶어? 나 미쳤어, 인마? 그래, 미쳤다. 미숙이 잃고. 나 미쳤다! 아, 영기 좋다. 아, 미쳤다. 미쳤다. 미숙아, 어딨어? 미숙아! 미숙아, 어딨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 어딨어, 미숙아? 어, 미숙아. 미숙아 보고 싶어. 왜 나한테 목소리가 들려. 야, 너 이대로 가네, 미숙아 어딨어? 너 미숙이 봤어? 그래, 나 미숙아야. 미숙아! 그래, 나 181 동안 2km에서 살았어. 나 미숙아야. 야, 미숙아 장난치지 마. 아, 장난 아니야, 나 미숙아야. 어디서 뭐하고 있어? 나 지금 고백 보고 있어. 미숙아야. 야, 소풍 왔어? 아까 말했잖아, 왜 김밥상 왔다고. 야, 야, 야. 네가 연기하냐, 연기. 나도 연기야, 이 바보야. 야, 야. 야, 야. 아, 오늘도 배역 따내야 될 텐데. 아이고, 배역 따러 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반가워요. 이게 뭐야? 자,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이 격투기 영화예요. 주먹이 펑펑 운다. 좋은 배역 따길 바래요. 한 번씩 봐. 아시아의 한류 스타. 우리 이용진 씨 안 왔나? 우리 이용진 씨도 와요? 네. 이용진 씨 오면 시작할게요. 어우, 이용진 씨 안 왔네. 아유, 멋있다. 이거 캐스팅 된 거 아니었어? 아, 이거 메이킹 필름 찍으려고 하는 거야. 아시아의 별 이용진의 신작. 야, 사람들이 기대치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유, 꼬라지를 봐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오디션을 봐. 아유, 그래도 영화 때 한 번만 하자, 한 번. 감독님, 이용진 씨 왔습니다. 아이고, 이용진 씨. 아이, 고마워. 아, 성민 감독. 미안한 얘기 좀 할게. 나 이거 작품 안 해, 난 못 해. 왜 그래, 두 사람 다 봤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 연기예요, 연기. 아, 형. 깜짝 놀랐잖아. 연기예요. 아유, 자꾸 그래. 어, 이 사람 표정 좋네. 네. 개똥같이 생겼어, 아주. 아유, 처음 보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제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황금 낼 돈이 없어서. 지금 벌려왔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되는데? 천 원이요. 많이 내네. 아무튼 뭐, 황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내가 언제든지 탈란트로 채워줄 수 있으니까. 자, 캐스팅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배역이 이 격투기 선수가 이 스파링 뛰는 배역인데. 우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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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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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신없어. 야, 힘 좀 빼! 저기 봐, 한 명씩 볼게요. 너무 정신없어. 저부터 할까요? 자, 레디! 액션!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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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요. 야, 깔끔해. 깔끔했어. 자, 다음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자, 들어와. 아, 언제 때려! 아, 그만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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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 누가 총을 쐈지? 참, 참, 참. 펄리우드 액션이야? 뭐야? 무슨! 스파링 뜨거운 데 총을 쏴! 아, 미안해.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아, 나도 지금 처음 봤어. 소통 왔어, 다들? 아, 힘 좀 뺍시다 좀. 네? 누가 그렇게 격투기를 이래? 나 알잖아. 네. 아, 용진 씨 운동 잘하잖아. 자, 레디! 느낌만 보라고. 액션! 아, 좋다. 나머지 1라운드만 더 집중하자. 할 수 있어. 아, 제발 다리야! 한 번만 벗겨줘! 아, 간다! 이야! 여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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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진, 이 용진! 이 용진! 나 눈물 났잖아! 야, 이거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네. 용진 씨가 하면 되겠어? 아, 그래도 또 교회 오빠 건 봐야지. 아, 이 사람 남았구나.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해봤어요? 학교 안 나왔는데? 뭔 소리야. 일단 보이죠?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얼굴 봐! 난 안 되는 건가? 안 돼? 세찬아! 세찬아, 일어나! 야, 누구지? 난 네 자신이야. 내 자신? 포기하지 마. 세찬아, 일어나! 널 할 수 있어! 그래, 널 할 수 있어!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소리? 일찍 와가지고 녹음해놨습니다. 성감독, 이건 반칙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처음 들어와가지고, 야! 웃어? 네. 신났어? 뭐하는 거지? 노래방 왔어? 노래방 왔냐? 안 그래도 마이크 챙겼네.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 아, 성감독, 이리 와봐. 이런 애 쓰지 말라 그랬잖아. 왜, 왜? 아, 이거 문신 있는 거 봐봐, 이거. 어, 문신 있네? 용문신이야, 뭐야? 아, 이거 마이크 문신인데? 아이,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청취 차리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힙트팩! 낚아주고 봐야 되잖아. 아, 예, 죄송합니다. 용준씨, 미안한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두려워하기 좀 아깝고, 이거 좀 작은 역할이니까. 자, 오인택씨! 오인택씨가 이거 좀 해주지. 제가요? 또요? 네, 카드 스피어하고 있어요. 자, 다음 배역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역이 이 선수들이 체력 훈련하는 그런 배역인데. 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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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자, 한 명씩 볼게, 한 명씩. 자, 한 명씩 볼게요, 예. 예, 아우. 제가 하나요? 네. 조깅. 아, 차라리 조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우, 좋다. 야, 이건 좋다. 아, 그렇지! 아, 왜 도로에서 조깅을 해! 아, 이게 아스팔트용 운동화예요. 아, 빨리 갑니다. 어이, 할머니 왜 때려요? 어이, 야, 편의 좀 밟아. 니가 왜 때려? 누가 총 썼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aining películ,ㅋㅋ 아, 허.. 아 할 감사합니다. 아, 허... 나간, 가! 나간, 가! 그 날 대 Żunivers을 이삼alon 아악! 야, 가! 야, 나오, 장면 대왕 너무 가졌어. 좀 도와줘. 혼자서 영화 찍네. 영화 찍어? 누가 그렇게 운동을 해. 아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이리 와봐. 너 때문에 그렇지. 음악 줘 음악.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좋다. 눈빛 좋아 눈빛. 아 눈빛.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이 형제. 아 줄넘기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줄넘기 안 되는 건가. 세찬아 일어나. 내 자신. 아니야 난 줄넘기야. 줄넘기? 나를 가지고 2단 쌩쌩이를 해봐. 2단 쌩쌩이? 우리 밥 한 끼 할까? 밥 한 끼? 야 줄넘기야. 무슨 밥을 할게. 야 가져와 가져와. 야 장난치라 이거 지금. 아 근육통 아 이거. 아 안되나. 아 용진아. 완력기? 나야 나. 힘내. 야 야 야 재밌어? 아 아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야 마이크 있어.